엄마, 내게 다 나만... 어머, 어떻게 둘이 침대에 같이 있지? 쟤네 같이 잤나 봐. 어머님, 이거 보이시죠? 이상하지 않아요? 크다란 관계사랑 불륜이라도 한다. 그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? 평소에 다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. 뭐가 불만이신데요, 예? 홍주야, 잠깐 얘기 좀... 이거 놔! 왜? 강쌤! 놔! 홍주 씨! 강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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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쌤...